안녕하세요! 여태워보의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들! 텔러님입니다! 오늘의 볼 게임은 앙그빅 10개월 전에 제가 했던 게임 근데 편집하기 귀찮아서 다시는 안했던 게임 제가 요즘도 종합게임을 간간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한 번 더 사고를 끓이기 딱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앙빅을 한 번 부드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빅은 제가 삼성까지 깨놨고요 이 게임은 설명해 줄 건 없어요 그냥 용사가 보스를 물리치면 되는 게임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X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X같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X같은 점을 가지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레이트 가이 키가 뭐였지? A 어, 주먹 이거 가져, 오케이 어, 이게 아이템 나 일단 이거 다 무시, 다 무시 야 이거 무드라, 아! 잠깐만 이거 약간 마음을 봐야될 것 같아 오케이 R 두 개 가져가고 얘가 설정상 내 아빠인 사람이야 그래서 잘 맞이해 주어야 됩니다 어! 씨! 일단 이거, 이 게임은 조금 발차기 연습을 발차기 연습을 해줘야 돼요 아! 아, 뭐야 이 양할아버지 싫은 나 양, 양이 싫어하는데 일단은 조금 이제 느낌이 맞죠? 느낌이 맞으니까 한 번 스피디하게 해볼게요 스피디하게 한 번 무겁게 무겁게! 무겁게 양, 양 와, 씨 뭐야 이게 아니야, 그래도 신발이라도 얻었다 부메랑 내놔 신발도 없어졌다 그냥, 빨리 가자 지나가, 지나가 양이여, 저 공주를 죽여라 오케이 뱉으세요, 올라가시구요 자, 이번엔 좋은거 줘라 하... 진짜 그지같다, 이씨 아, 씨 왜 이렇게 짧게 점프해 이거 어려워요 나 양 안해, 아 양 안해 난죽, 덱 어! 어! 어, 씨, 됐다, 됐다 여기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쪽 넘어가준 다음에 한 번, 한 대 두 대, 에이 두 대, 세 대 오케이 됐어 쌍부메랑만 있다면 나는 할 수 있어 으잉 물고기 개 싫어 공주를 죽여라 여기까지는, 쉽구만 아, 씨, 칼 조 물고기 가시고 점프해 주신다며 점프해 주신다며 점프해 주신다며 점프해 주신다며 점프해 주시고 튀고, 튀고 이거, 완두콩 안 먹어 밥 속에 들어가는 거 외에는 필요가 없다 한 대 먹어버리기 완두콩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개자식 어? 개자.. 개자식 오케이 아, 씨 와, 예측샷 오지네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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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. 아, 빡쳐 빨리 갈 거야 이.. 그지새끼들 진짜 이씨 다 비켜, 다 비켜 다 비켜, 다 비켜 전두권 피해주고 허허우우 핫핫 아잇 와 5초만에 다 벗었다 세계 신기록이다 내놔 오케 모자아 모자 게이드 어! 모자 게 게 게 싸비드 야아아아아아 아니 저게 왜이렇게 빨리 나와 이 뭐야 이씨 다 써 위험해 처음부터 다 써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아이씨 아 스페이스바를 왜 눌러어어어 어 개좋은거 나왔다 야 이거면은 클리어해야지 어 음? 괜찮아요 하나 둘 어 괜찮아요 아 점프 아이씨 점프 아이씨 점프 점프 뱉고 한 다음에 일로와 일로와 저게 절대 방어다 너가 뚫을 수 있을 것 같애 뚫을 수 있을 것 같애 뚫을 수 있을 것 같애 야아이씨 좋아 얻었다 얻었다 내놔 내놔 어 좋은거 나왔다 오케 절대방어 어허 오케이 절대방어 아니 어허 왤케 쎄가 잘 맞춰 우리 쎄는 벙신인데 잘하네 가 이쪽 가 가 이쪽에서 딱 방어가 나오거든요 점프 실패 사와러! 빨리가빠리가 이거는 스피드하게 하면은 이길 수 있어 오케이 시 슈퍼컨트롤 안먹어 안먹어 저거 먹다가 휴anych! 죽어요 오케이 피해주고 호라귀가고 나면은 바로 이제 지나가준 다음엔 이쪽 위에 있는거 바로 밟아 죽은 다음엔 이쪽 위에 쑥쑥쑥쑥 죽어주면 됩니다 빨리가 시 봐 아무것도 안먹어 그냥 츄 watts 아아버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냥 하나 둘 밟아주시고 하나 오호씨 으아악 따아악 잘 못 넣었어 어 좋은거 나왔는데 야 이번엔 진짜 이기자 킹이다 원두공 피해주고 밟아준 다음에 원숭이 한마리 두마리까지는 에바세바였다 아 괜찮아 먹었으니까 어 에바였다 여기서 두대를 맞는다고? 콩 어 또 나왔네 칼보다는 그냥 이걸로 했어요 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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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 나왔다 또 나왔다 난 나무의 정령 자연이 그대를 거부하리라 자연이 거부 그대를 거부하리라 이거 먹어주고 어우 샛! 씨 어어 자연이 거대를 어어 위험해 위험해 빨리와 빨리와 자연이 그대를 거부하리라 이제 이거 먹어 올라간 다음에 밟고 지나가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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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 지나가주고 야 저 개좋은데 이거 조합 개꿀이다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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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얘 지나가고 나면 어우! 밟고 올라간 다음에 오우! 샥! 퓨악! 퓨악! 우와아아아악! 우빈 개우졌다! 지나가 지나가 퓨악! 헉! 하나! 둘! 아 서잇! 너잇! 삼성입니다아 오케이 넌 나에게 그저 부메랑일 뿐 쓰읍...하여 먹어줄까? 아악! 점프렉 왜 저래 아아아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지나가 지나가 자 알좀 먹어주자 자 알좀 먹어주자 아악! 아악! 지나가 지나가 어우쑤! 개 무서워 빨리 지나가 빨리 여기 쓰읍! 쓰읍! 귀염한데에 오케이! 꺄악! 아악! 내놔 내놔 내놔! 좋은거 내놔! 오케이! 다 지나가 다 지나가 꺼져 무기 아끼지마 이제 허허! 나 바꿔가 바꿔가 괜히 갔다가 없어진다 오케이 지나가 지나가 어! 어! 뭐야 뭐야! 오케이 오케이 나 좀 막지마아 오케이 거리야 거리야 3cm만 더 3cm만 더 3cm만 더 3cm만 더 3cm만 더 1cm만 더 이자이! 회이크 회이크 으아아아!!! 으아아아아!!! 으아아아아!!!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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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 사거리가 없어 무한이야 흐흐흐흫 상관님 더! 하나 더! 하나 더! 하나 더! 하나 더! 이 새끼 누가 이기나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내가 이겼다 이녀석 겐신이 같은 새끼 허아 빨리 가자 야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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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지면은 시바 기 hin 호 앗 야 야ㅏ 할아버지-이 easy! 으아好啦 으아 우애아 아아.. 이겼다 이걸 깼다 이렇게 아주 손쉽게 사성 을 깼습니다 온나 쉽네